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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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뭐 팀이지? 한 팀, 한 꿈 이런 거 잘해요. 몇 개 붙여야 되는 거예요? 하나만 붙여주세요. 통이가 있는데 하나씩 더 붙여보세요. 이게 좀 산뜻해 보이는데? 이렇게 산뜻한 거 이게 또 쓸쓸하게 하나 있냐? 붙여줘야 되겠다. Let's come together, V1 heroes 뭐 하자? 그 아니야, 그 아니야. 나 이거 1주 안 해? One team, one dream, V1 heroes Change together, win together 2V1, 2V win, keep heroes Always go together, V1 heroes Always go together, V1 heroes Let's win together, V1 난 너가 몰락해 영어도 못 잊으려는 이슈 나 죄송합니다 나 한국말이나 좀 잘해 생각상대로 다 알아야겠어 여기 올라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난 못 들겠어 난 못 들겠어 나는 이거다 이거 된다, 이거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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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넌 이거 네, 거참 다른 데로 가시죠 너먼미야 누구 너먼미야?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? 너먼미야? 내가 너먼미야 얘기해야 하는데 이거? 개인적으로 원칙을 너무 많이 써 이거 이거 너한테 써 한 건데? 너먼미야 저렇게 찍어도 있다 따라따따라 아, 너무 궁금해 아, 역시 역시 오, 역시 한 마음 아, 나한테 좋은 소리 아, 나한테 좋은 소리 저는 뭐예요? 뭐? 뭔가 좀 진실적이고 가자! 뭐 이런 느낌이란 거 그런 거 그냥 하나 있지, 하나의 꿈이 났네 하나의 꿈 아, 2명으로 해야 되나 그래요 이거 6편은 좀 아, 나한테 무섭어 이게 느낌적인데 별대난 척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아, 흐흐흐흐흐 이겨서 우승을 위해 아, 저러 아, 저러 앞에 렛츠가 많아 렛츠가 많아 나한테 네 천천히 읽어봐 아, 난 저거 그쵸 네 제일 많은데 지금 영화까지 있네. 번역기 써야 돼. 다 읽죠. 다 읽어봐. 다 읽어봐 그럼. 형은 외국 나시나 봐야 돼. 아니야. 빨리 봐야 돼. 써 봐. 나는 네 맘에 들었어. 야 이건 뭐였지 이거야? 몰라. 일단 이기고 봐야지. 뭔데 이거 봐야 돼. 다 같이 하자. 좋은 뜻이야. 다 같이 하자. 한 번 막아야지. 미쳐. 2B1, 2BWin. 2BWin? 2BW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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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다음에. 같이. 무조건 원팁이지. 생일 축에다 윙 축에다. 같이. 너 여기 좀 아래. 다 같이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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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이거 다 모르고 붙인 거예요. 애들이 이거 뜻을 알기 쉽지 않아요. 솔직히. 하나씩만 붙여야 돼요? 아 그래요? 아 핀씨로 날고 붙이는 거야? 너보는. 너보는 그래야겠지. 난 이게 제일 참. 나 지금 영국 가야 하고 있거든요. 다 똑같은 의미인데. 그냥 단어만 다른 거야. 그치. 이거 채워 넣어야지. 내가 언제 채워 넣었나. 해주셨다가. 감사합니다. 짧고 강렬한 메시지인 것 같아가지고. 선수단이 팬들과 함께. 원하는 목표가 제일 짧게.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. 선택하게 됐어요. 은근 안쪽으로 추가하자. 감사합니다. 하이라이.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하이라이. 이어가기에는.. 항상 상단된 것 같아. 하이라이. 이렇게. 내가 구독과는 Calm 다운을 받으시는 분야. 첫ab Jim이 in. 감사합니다.